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 10과 2, 진로상담, 과제 2, 상담하기입니다. 자, 현대생활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서비스의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따라서 물건을 살 때,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또는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교육서비스를 찾았을 때, 네, 우리 모두 상담을 받게 되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한국에 계신 친구들, 특히나 한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한국어 관련된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 마련된 취업진로실 등을 찾아서 진로상담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생활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하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 이번 과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상담 요청하기, 뭐 상담이 필요해요 라고 직접 언급해 줄 수도 있지만 고민을 이야기한 후에, 상담이 필요한 내용을 말한 후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으로 요청을 합니다 라는 표현 밝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공감하기입니다. 자, 친구 상담을 받아줄 때도 그렇고 전문적인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 같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같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피상담자의 마음을 열게 만들죠. 마음을 열고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것저것 말을 해줘야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공감하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거요. 자, 이런 표현들로 공감해 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 네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나도 이렇게 느낄 때 있어. 라고 공감해 주는 거.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위로하기입니다. 공감이나 위로하기는 어쨌든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내 피상남자의 마음을 심리적 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한 기재들이죠. 피상담자들이 마음을 열게 해주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또는 누구나 그런 때가 한 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등으로 심심한 위로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가지는 본격적인 상담 기술입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방법입니다. 자, 주로 가정을 해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등등으로요. 따라서 저도 누구누구씨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등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줄 수 있겠고요. 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결 방법 찾아주기. 자, 이걸 우리 여자분들보다 또 남자분들이 잘 아는 기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겠죠? 자,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의견으로 붙여서 해결 방법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기 기능 표현들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상담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우리 지금부터요. 상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진행하는 듣기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상담을 신청한 피상담자의 정보 이름과 현재 하고 있는 일 상담 요청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위로 공감 해결 방법에 대해 적어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입에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동건입니다. 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하셔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라는 겁니다.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있지만 하도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대학 입시 준비를 도와주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아무런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의자에 몸만 앉아 있는 셈입니다. 연기학원에 다시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이 크게 희망하실까 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있다니 참으로 괴롭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선 부모님이 정말 동건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이라고 답하기 어려우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배우가 되라고 도와주었다가 실패하여 다른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다시피 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강동건 군은 배우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를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적성, 흥미, 성격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상담소에 가서 진로 상담을 적어도 3번 이상 받아보십시오. 상담을 해서 배우가 적성에 맞는지, 배우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배우가 되려면 노래 말고 어떤 다른 재능도 필요한지, 그리고 배우 말고 다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배우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땐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배우가 되기로 확신을 가졌다면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의 진로 상담 결과를 잘 전달해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화내거나 싸우지 말고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은 성숙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네, 먼저 올해 대입에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동건 학생의 상담 내용이었죠. 현재 하고 있는 일, 대입에 실패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장래 희망 있죠? 장래 희망 뭐라고 했었나요? 네,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있었죠? 네, 부모님께서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해서 연기학원을 그만두고 대입학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는 고민 내용을 전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였고요. 자, 답변 부분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공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이어지죠. 적성과 흥미, 성격검사를 받아보고 상담도 해서 배우가 적성에 맞는지 배우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배우가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배우에 대해 더 알아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내용에 따라서 다른 적성에 맞는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죠. 자, 배우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마지막 꼭 배우를 해야겠다 싶으면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1번의 표 자, 피상담자의 정보는 네, 이름 강동건이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입에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자, 재수생 모두 다 아시죠? 대입 실패 후에 다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재수생이라고 하죠. 자, 상담 요청 내용 뭐였었죠? 네, 희망하는 직업이 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망설이고 있다가 상담 요청의 간단한 내용이었죠. 배우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이 배우가 되는 걸 반대하고 있었죠? 2번 다음은 위에 상담 요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답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로 또는 공감 내용들 네, 먼저 가장 앞부분에 나왔었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있다니 참으로 괴롭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 너무 힘들겠어. 힘들어서 어떡해? 라는 공감과 위로죠. 힘들겠지만 우선 부모님이 정말 동건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가 되는 걸 도와주었다가 실패했을 때 강동건씨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 제시하기 이 부분에서 자, 어떤 방법들이 나왔었죠? 네, 먼저 배우가 적성에 맞는지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적성, 흥미, 성격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죠? 자,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배우에 대해 더욱 고려해보고 다른 직업군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두 번째 조언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 끝에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에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상담사가 되어 상담을 해주는 연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의 장례에 대한 상담표를 만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우리 연세 6급 한국어 듣고 계시는 친구들 중에서는 앞으로 직업을 찾고자 고민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미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례 말고요. 우리 직장인들 고민들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피상담자 정보, 자, 이름, 공중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군인입니다. 자, 상담 요청 내용으로는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직업을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직업 수입이 안정적이라서 이직이 망설여지고 고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군인, 공중기씨가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고 적혀있는 대로 이야기해주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 상담 신청하면 되죠. 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고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자, 상담사가 돼서 공중기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4번, 친구의 고민을 듣고 상담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제시해줄 해결 방법 첫 번째, 적성검사를 통해 적성을 제대로 찾아라 라고 조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직장 내에서 이 적성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나 고려해 보고 그 업무를 배치받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변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조언을 얻기 바란다고 조언해 주겠습니다. 내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큼 그리고 또 앞선 이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죠? 거기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저것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직장 내에서 극복이 안 된다면은 새로운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라 라고 조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줘야겠죠? 자, 공감하고 위로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공감이란 그런 거죠. 아, 너만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공감이죠? 자, 우리 현대사회의 배경 언급해 주면서요 하시고 있는 고민은 당연한 현대생활의 일부입니다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너처럼 살고 있어 라고 공감해 줄게요. 자, 현재의 배경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배경이죠? 자, 말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하시고 있는 고민은 당연한 현대생활의 일부입니다. 자, 먼저 계속 이런 고민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셨어요. 아,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위로 건네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 때문에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했죠? 힘들게 직장생활을 했다를 위로해 줄게요. 자, 무엇보다 항상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셨다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어쨌든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 거잖아요. 직장을 바꾸는 직업을 옮기는 이직. 자, 그런데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어쨌든 이직이란 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자,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용해서 계속 위로해 줘 볼게요. 현재 인생의 전환점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고려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번엔 기능표현에서 살펴봤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비법 한번 사용해 볼게요. 나도 이런 입장이었다면 많이 고민이 됐을 것이다 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겠습니다. 저도 중기씨의 입장이었다면 많이 고민됐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일단 뒷부분에 붙여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질문 형태로 물어보고 대답을 유도하겠습니다. 적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은 한번 적성검사를 통해서 적성을 파악해 보세요. 라고 권유할게요. 일단 현재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객관적인 본인의 적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먼저 적성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적성을 파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지를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현재 직업의 안정적인 조건에 만족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직을 고려하는 게 꺼려지실 건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신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관대로 움직인다면 어떠한 결정이든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 준기씨의 문제점이 이직을 하고는 싶은데 안정적인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경우죠. 자, 이때 조금 객관적으로 정말 네 적성에 맞지 않아 라는 결과를 확인한다면은 조금 더 결정이 쉬워지겠죠. 자, 계속해서 또한 뒷부분에 두 번째 방법 넣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직장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적성을 토대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나 찾아보고 그 업무를 배치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딱히 옮기지 않고도 충분히 적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또한 뒷부분에 계속 이어갈게요. 또한 바로 이직을 결정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런 사이버상의 모임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네이버 카페죠. 자, 이런 것들 이용해 봐라. 제안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등의 이직 카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마지막 조언 붙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직장 내에서 극복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 보고도 현재 직업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과 새로운 변화일 것입니다. 로, 네, 마지막은 이직하세요. 를 권유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상담하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연습해 봤는데요. 우리 상담하기 기능은요. 전문 상담가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구들과 많이 주고받는 또 가족들과 많이 주고받는 기술이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